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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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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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즈와 베이컨 아름다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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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굳이 12개의 절반 1590 이 오리 나은 간장 아, 나의 아프로는 소리다. 아, 이제 알겠지. 맛보는 게 아프로는 거에요. 락카페러 피터. 락카페러 피터. 락카페러 피터. 아, 고맙고. 락카페러 피터가 알았다. 이게 아이디어같이네. 자가 봉사와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가ф을 진짜 특이 guerre 오 신이없 же 천사 שר 엄마 왜 항상 빨리 안의 안의 RICHARD grunts 안의 어? 오빠로 아무리 이것은 고기인데야되지에 이제 지리가 그리고 가리빵 마십시오 이 마앙 주십시오예요 여기 주십시오 요리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멘 도저히 그러다 요리 가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 고맙습니다 아직 고기야 당연히 아유 라면 배추 슬픈 라면 라면 미션 라면 Let's try the raw oysters 이것은 6 pieces of raw oysters 230% local oysters 그렇죠 이거 다음äl쇼 아 이틀만 요원 티유사 랑 거둥이 다리 kalma lang ha kalma lang 이틀만 에이 이리 아 이리 이리 러 러 이리 mas malaki 자 이리 Ihr 이리 가만히 Daniel 교수님과 빨리 치 М을 Oberину 알ера 전혀 말아 이름으로 다른 나마이 나ron이 계신다 그냥ney 지지 영화처럼 네,UTY! 내리빵 되겠지 아 그래서 이 이 반가이를 들어서 아, 알겠지 다음 pay this one is Irish xlokkido This one is Irish xlokkido xlokkido 감사합니다. IKNo. 이것은 너무 크게 sounded. 이것은 매우 꽉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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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맵과의 래킬 yw房,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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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맵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We are good. 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나요? 잘하셨나요? 제가 같이 가요. 이게 게임이 된다. 아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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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ok방 낙지 1 디지털 5 so we will start with the 3 cheese pon my bacon 2 cheese with bacon wow 아맞 맘 아맞 igator 안전한 게 아니라. 가게도 안전한 거에요. 안전한 거에요. 안전한 거에요. 안전한 거에요. 안전한 거에요. 이번 상끼리 한 번에 맞지 않습니다. 마사사티스패가 다가서 오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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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소스 오이소스 programmer means miss труд 한국 어 네 aus 락 mice 락 락 락 ıyla 그 이 Shakur은 고소하려고, 이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나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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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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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한국인 ! 이는 전에 아, 학교 Crecelers들도 오신다는데, still it 이런 곳이 장면이 있 그래도 내 래쪽은 뤼그 dolls 이 러케아 feller with bacon 이 러케아 펠러, 러케아 펫러 나 그리고 이 러케이벌라 로커픨러가 이 러커픨러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A1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의 stroke 나의 stroke 너무 맛있어 last but not the least mga mahamshis ating garlic overload ito spicy po sa mga mahihilig po ayan, ito po masarap si garlic overload talaga meron syang sili makikita nyo po talaga yung sili sa ibabaw may ginger tapos may chili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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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o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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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a mahamshis mga mahamshis sa mga pagkaing madaling lutuin at swak na swak sa budget please don't forget to like share and subscribe to my channel thank you for watchin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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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